위에서 갑자기 이상한 물체가 휙 날라가는데. 아직도 난 꿈을 꾸고 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. 초라한 내 자신을 감추려고. 내 아니에요. 솔봉입니다. 천원기념물 지점에서 보호하는 여름철수에서. 나방 벌레 그걸로 아마 유인당한. 나 부셔버리자 나 부셔버려라. 내일의 두려움의 벽을. 혹시 지나가는 차에 부딪히면. 뭐 뇌진탕이라든지 심할 경우 로드킬의 우주가 있기 때문에.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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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뭘 제대로 먹질 못해가지고 지력도 스웨트 했고 소랑 속에 아무 먹이가 안 들어있어 내일의 두려움 내 벽을 껍소리 치르셔 껍소리 칠라라 내 삶의 주인곱 나야 내 삶의 주인곱 나야 내 삶의 주인곱 나야